말씀기도회 꼭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말씀기도회가 저녁 집회만 진행이 됩니다 미리 스케줄을 다 조정하시고 시간 조정하셔서 어디서든지 꼭 온라인으로라도 말씀기도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비상한 기도회 연합,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 심각한 정도로 이르고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그걸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동성의 합법화 움직임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이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에게 순종의 걸음을 계속 디디고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반드시 살아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살려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앞부분은 고린도교회 예배드릴 때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 하고 대답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도님들이 머리에 수건 쓰고 앉아 계십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30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이 아주 작은 문제처럼 보이느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지금은 우리들에겐 대단히 심각한 문제처럼 여겨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사네 못 사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지 너 아느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 쓰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그렇게 심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느냐 그 별 문제가 아니지만 사도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 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적인 모임에 공개장소에서 모일 때 여자들이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에게는 위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나는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은 이 여자가 아주 정수관 여자고 그리고 아주 귀한 집안의 여자고 품행이 방정하고 그런 여자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는 것들 남자가 만약에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창녀 같은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렇게 창녀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참 민망한 그런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런 문화 배경 속에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자 성도들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남자들은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데 왜 여자들이라고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젠 자유함을 얻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수건 안 쓰고 예배드리고 수건 쓰지 않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신학적으로 따지면 여성도들의 주장이 한편 옳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머리에 수건 쓴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한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 성도들의 주장이 옳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옳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보다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우선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술렁거립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걸 보고 저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성적으로 물란한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머리에 꼭 수건을 벗어버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꼭 예수를 믿도록 해서 그들이 구원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시험이 든다면 그러면 차라리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태도인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들 사람은 혹시 없겠느냐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자유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교회 안에도 잘해보자고 바로 믿어보자고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게 까닭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트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그분 당시 때 중국으로 영국 사람이 가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간 서양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자기들이 살던 서양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허트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중국인들이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들이랑 우리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트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는 중국 사람처럼 살기 위하여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남자들의 머리 스타일은 변발이라고 하죠 머리 가운데까지 다 밀어버리고 머리카락은 뒤쪽에 있는 그런 스타일의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밀어버렸어요 서양 선교사인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처럼 살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동료 선교사님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 영국 신사인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러나 내가 중국에 온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허트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예수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중국 내재선 교회 그리고 중국 공산당 핍박을 이겨낸 중국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마련이 된 겁니다 중국이 산 거예요 여러분 허트슨 테일러 선교사도 머리 문제에 신경 썼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허트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자유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신경을 쓴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쓴 겁니까 아니면 자기 권리 자기 주장 나도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 나도 얼마든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할 수 있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겁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런데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남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든 여자분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드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성경이 가르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바울도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말씀했어요 11절 12절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다스릴 책임을 남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디모델 전서 3장 4절에 남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여자 성도님 생각하기에는 그 뭐 남자만 좋게 하는 거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회에 소속되고 여러분 선교에도 소속되고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항상 누군가는 거기에 장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속장이 있고 그래서 선교회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장과 선교회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사실 그 책임을 맡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속회원과 선교회원들은 다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무슨 굳은 일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야 되고 제일 헌신 많이 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은 또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의 권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가 된다는 것, 권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를 아주 당신 자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당신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가 된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권위가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뭘 잘못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편이란 그러니 그게 꼭 좋기만 한 겁니까? 자, 그럴 때 아내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내가 어떻게 남자가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뜻으로 머리에 여자가 수건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느 동네에 마을에 아주 화평한 가정이 있고 집안에 늘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심한 가정에서 그 참 화평하게 지내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은 그렇게 화평한가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아들을 부르더래요 얘야 이리 와라 지금 보리 팰 때가 이제 보리가 패기 시작했는데 너 나가서 그 보리를 다 베어서 다 묶어라 지금 보리가 패기 막 시작했는데 가서 보리를 베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밭에서 보리를 베고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는 너 저 외양간에 있는 소 이 초가 지붕 위로 올려놓아라 아 세상에 그 소를 어떻게 초가 지붕 위에 올려놓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다리를 갖다가 지붕에다가 받쳐놓고 외양간에 소를 끌고 와가지고는 그 사다리에 올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게 소가 올라갑니까? 그런데도 그 소를 사다리로 올리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그 분란이 잦은 집에 주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구나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 보리가 패기 시작했는데 나가서 보리를 베어서 다 묶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노망났습니까? 아니 식전에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은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의 권위가 있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살려내는 비밀이 우리가 위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큰 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다 이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이 문제의 정확한 의미 기도 제목을 아셔야 합니다 아마 인권위원회에서는 법 이름을 평등법이라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핵심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에는 사실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뜻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걸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인권을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성, 남성의 평등, 장애인의 인권 모든 평등과 인권은 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나라들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평등,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죄 아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되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 아니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동성애를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하는 나라가 망하는 문제 인류가 멸망하게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점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랄 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니 도대체 몇 년이 지났다고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세상이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오는 문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도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사랑과 극률로 우리가 품는 일은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 합법하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죄도 이렇게 그 죄를 죄 아니라고 합법화 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죄도 이렇게 축제까지 벌여가면서 부추기는 이런 일은 없어요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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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라고 말하면 또 죄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보셨나요? 위의 권위가 있다고 믿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나 어떤 자세로 예배하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참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들도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도 그렇지만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 때 6살 된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유치국에서 보내준 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딱 틀어주었더니 얘가 영 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예배 찬양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카메라로 그 딸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대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가 자기를 카메라로 찍는 걸 보고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공개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세 똑바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다들 웃었어요 지금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느 분이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남자냐 여자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그것 가지고 싸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면 그러면 집 문제, 돈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싸우고 다투는 문제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차라리 낫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정말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 그러면 아무리 형평과 상황이 어려워져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은 살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살 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동행속회 이번에 속회 리뉴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회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6개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이미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름만 선한목자 교회 교인이지 실제로는 전혀 성도 목양을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서로 점검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는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아 이제 속회가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과 같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속회 리뉴얼을 하게 되고 이 코로나 전년병 확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성도들이 항상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서로 동행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속회 구조 전체를 바꾸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일기 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요 초점이 속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점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냥 이 건물인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 지킬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성을 다 책임질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이 없이는 믿음 못 지켜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도우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선한목재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진짜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된다 안 된다 지금 한가하게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은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지나고 나면 감사 제목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바라보는 눈 더 분명히 뜨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그 역사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